아이쿠다 벌써 하나는 점점점 많아져라 쏙쏙 자라나라 우리 딸기 많이 너한테 얻어먹게 우리 딸기 많이 얻어먹게 그만파 하지마 하지마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딸기야 많이 자라라 이거 흙에 닿으면 안되는거 아니야? 괜찮아 과연 올해는 딸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두개는 너무 약속해 화이팅 딸기 모종을 여보 인터넷으로 사자 아니 그리고 나 옆에는 실제로 딸기를 그냥 심어보게 씨앗에서 나오는 그것도 비교해보고 아니야 나 전에 싹 났었어 났는데 이렇게까지 안돼 그니까 비교해보는거지 이게 뭔가 그렇게 하니 아니야 dia 할 수 있어 10년에 고맙고 2개 한 장 Davis